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다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디지털 조각으로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서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업비트 그리고 빗섬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다 해서 업비트 빗섬 거래소만 참고하시는 토자자분들께서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세는 국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도의 장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필히 해외 기반의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이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시계 역량가 없는 방송 강의가 아니라 코리니 분들 눈높이로 최대한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32,985불 32k, 33k 정도 머물러 주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차트를 디테일하게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가량 코브기가 해당 예측 근거를 기반한 데이터인데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방송에서 지금 설명드릴 건데 하지만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죠. 삼각수련 패턴 이탈한 후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희망회로를 계속해서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자 방송에서 세세하게 추세를 다뤄드렸죠. 그것을 한번 추세 다뤄드린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쉽게 설명드리면 대략적으로 방금과 같은 희망회로를 주고 그리고 빼고 희망회로를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이러한 흐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얼마죠? 28k, 28,000달러의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이 6.25전쟁 당시 낙동강전선과 동일한 마지노선 28k 부근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략 28k에서 30k 해당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당 구간이 지지가 최종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해당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력들도 자기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같은 한 패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키는 자와 뺏는 자로 나뉘는데 그래서 자본이 더욱 큰 세력이 이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28k 그리고 30k 부근 해당 구간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시기가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해당 캔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긴 아래 꼬리를 말아주면서 상승해 주었죠. 해당 구간이 매수세가 상당히 세다. 이렇게 체크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 해당 28k에서 그리고 30k 부근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그래도 나오고 있는데 악재성, 퍼드성 기사가 추가로 연출될 시 우리가 예상한 가격이죠. 20k 초반까지 가격이 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8k에서 30k 부근까지 이탈된다면 해당 구간에서 빼닉셀이 나오면서 20k 초반까지 가격이 하락세가 재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해당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말리는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탈출은 언제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종장기적 뷰를 말씀드리면 해당 구간이 파란 박스 보이시죠? 바닥이라 했을 때 재차 다져주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죠? 땅이 단단하게 굳혀주는 시점이 파란 박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 구간 가량 이 파란 박스를 지속해서 쳐놓고 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을 지금 하락세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뷰를 더욱더 비트코인이 상승 원동력을 받기 위해서 해당 구간을 재차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 준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상승 출력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42k 돌파가 중요하겠죠? 해당 구간을 바닥세를 다지고 돌파를 해주고 재차 재차 상승해 준다면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승 하락장의 정보 장차 졸업 가능한 코인메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5%가 이탈되었죠?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금 4%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코북이는 한 번 예상해 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저렴해지는 역 프리미엄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역 프리미엄은 대략 마이너스 3% 구간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역 프리미엄 시즌이 도래한다면 필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찬스로 잡으세요. 그리고 국내에서 거래가 안 되는 지캐시, 호라이전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누차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있죠? 공포인덱스 지수 또한 100에 가까울수록 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포인덱스 지수가 13포인트로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공포인덱스가 나아질수록 공포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호부기 방송을 통해 많은 졸업자를 배출한 멤버십 강의 문의를 많이들 주고 계신데 공포인덱스를 비롯해서 심도 높은 여러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강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온체인 데이터인데 기관과 세력들의 수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큰 규모의 세력들, 지갑을 꾸준히 분석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중형급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비트코인 수급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녹색이 중형급 세력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항을 살펴본다면 비트코인의 하락에 있어서 중형급 세력 그리고 고래들도 같이 하락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있는 세력들과 고래들은 현재 시장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형급 세력들은 시세 차이가 빠른 자금 순환 부분도 중요한 반면에 막대한 규모의 세력들은 오히려 비트코인 물량을 서서히 늘려 나간 뒤에 아직까지 물량을 홀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단기 트레이딩이 자신이 없다면 종장기 관점을 고수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 마이클 셀러 역시 원화기준 4,400억 규모의 비트코인 등 기타 자산을 추가로 담보 채권을 통해서 매입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다들 비트코인의 미친놈 정신나간 놈이다 욕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회사 역시 파산하겠다 걱정을 다들 많이들 하십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 역시 가파르게 하락세로 가격이 반영되어 주고 있죠.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멍청해서 지속해서 비트코인을 쫓기듯 매입을 하고 있을까요? 코브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건 스탠리가 있기 때문이죠. 모건 스탠리는 지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지분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 10%까지 도달했죠. 누가 보면 계열사인가 싶을 정도로 지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지분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댓글을 보면 비트 또는 무리한 금액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시장에 많이들 뛰어드셨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감당 가능하실 만큼의 금액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수익률적인 면모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로 우리가 잘 아는 넥슨도 물렸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심지어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넥슨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금 자산의 2% 우리가 잘 아는 넥슨 최근 넥슨도 물렸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심지어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넥슨은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현금 자산의 2% 미만도 안되는 금액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의 자산이 있다면 2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대기업이 손해보는 장사를 안하겠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셨던 분들도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서 확신이 희미해져갈 때 누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는 지금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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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